우선 영화의 원활한 이해를 위해 전편인 키싱부스1을 먼저 보고 오시길 권해드립니다 느낌인지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뭔가 바뀐 듯한 OMG걸스가 등장합니다 노아랑 엘이 헤어지길 대놓고 빌어줍니다 1탄에서 노아와 키스를 하다가 엘의 방해로 바람을 맞았던 그 학생입니다 그 학생들의 실수로 방송 마이크가 켜져버렸습니다 드디어 마르코를 만났습니다 드디어 마르코를 만났습니다 드디어 마르코야 드디어 마르코야 드디어 마르코야 마르코야 너의 빛 음반 엘이 훈련에 목숨을 걸자 리가 살살하면서 좀 즐기자고 말하는데 올해의 키싱 부스 메인 모델로 학교에서 가장 핫한 마르코를 섭외합니다 마르코는 게임을 해서 엘이 이기면 섭외에 응하기로 했는데 엘이 가장 자신 있어 하는 DDR이 메인 경기가 되었습니다 밥 먹고 DDR만 했던 터라 눈 감고 해도 이길 줄 알았는데 마르코가 엄청 잘합니다 요즘 들어 오락실에 올 때마다 항상 1위의 이름을 올려놓았던 MVP가 있었는데 마르코, 발렌틴, 페냐 마르코가 바로 MVP였습니다 노아가 있는 보스턴으로 엘이 놀러왔습니다 즐거운 데이트를 하고 저녁엔 노아의 동기들을 만났는데 하버드의 슈퍼모델 클로이가 등장합니다 노아에게 이야기를 많이 들은 클로이가 밤갖게 엘에게 인사를 건네는데 엄청 예쁘고 인기도 많고 분위기 메이커인 클로이를 엘은 불안해합니다 다음날 집에 돌아갈 짐을 챙기다가 노아의 침대 밑에서 귀걸이를 발견합니다 추측은 의심이 되었고 의심은 갈등을 낳았습니다 다음날 보스턴에서 돌아온 엘이 유니폼까지 맞춰 입고 대회 연습을 시작하는데 리가 발목을 다쳤고 대회 참여가 힘들어 보입니다 리가 마르코를 설득해 엘과 팀을 만들 수 있게끔 도와주는데 이건 사실 리의 빅픽처였습니다 노아가 보스턴으로 떠난 이유 유난히 더 외로워하는 절친 엘에게 집중을 했더니 여친인 레이첼이 슬슬 한계에 도달하기 시작했고 대회 연습을 하다가 단 둘이 영화를 보기로 한 약속을 까먹는 대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임계점에 도달한 레이첼은 우선 순위를 정하라고 최후의 통보를 했고 이런 사실을 절친에게 말할 수 없었던 리는 발목 부상을 연기하여 엘의 시선을 마르코에게 돌리고 본인은 레이첼에게 집중하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용서를 해주고 너도 날 사랑한다면 스마일 이모티콘을 보내달라고 말하는데 안 그래도 불안한 엘의 마음에 또 불을 질러버립니다 노아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친구가 대신 봤더니 콘서트에 갔다고 합니다 노아가 클로이랑 자꾸 가깝게 지내는 것이 바람난 것처럼 느껴지던 엘이 자신도 마르코랑 단 둘이 바닷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대회 연습에 일단 매진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연습을 하면 할수록 아르코에 대한 감정이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응원은 못 가지만 중요한 이야기가 있으니 추수감사절에 만나면 얼굴을 보고 꼭 이야기하자는 노아 대회가 시작되었는데 다들 실력이 장난 아닙니다 그래도 긴장하지 않고 연습한 대로 충분한 실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엘이 마르코에게 키스를 했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노아가 객석에 있습니다 자기가 먼저 키스해놓고 이번에 마르코를 버리고 달려갑니다 다음날 노아 플린과 리플린의 집으로 추수감사절 파티를 하러 모였습니다 고구마처럼 답답한 분위기의 식사시간 노아가 불씨에 기름을 붓자 클로이의 귀걸이를 돌려주곤 식사자리를 나섭니다 그날 저녁 엄마의 베프이자 노아와 리의 엄마가 엘에게 조언을 건네줍니다 노아가 하버드에 적응을 못하던 시절 엘과 리의 관계처럼 노아 역시 성격 좋은 클로이와 절친이 되고 싶어 친하게 지냈었고 같이 잔 게 아니라 정말 우연히 귀걸이를 떨어뜨렸던 클로이가 아직도 정말 애를 사랑한다며 당장 달려가서 말하라고 노아를 보내줍니다 한편 분위기가 물을 잇고 있는 키싱 부스 행사장 모님은 지갑때 표가 6시까지 이 시간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시간대는 마르코가 큰 결심을 하고 왔지만 엘은 마르코를 버리고 노아에게 달려갑니다 하지만 노아가 공황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학교의 키싱 부스가 아니고 둘만의 키싱 부스에서 만났고 약간의 시즌 3를 예고하면서 영화는 끝이 납니다 2년 만에 2탄으로 찾아온 키싱 부스 벌크업 된 리도 신기했지만 세월의 영향인지 아니면 정말로 바뀐 것인지 헷갈릴 정도로 비슷하면서도 달라 보였던 OMG 걸스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종반까지 엘의 캐릭터가 정말 답답하고 이기적으로 보였었는데 한편으로는 롱디 커플들이 겪는 흔한 싸움의 원인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적절한 타이밍에 원활한 대화를 하지 못하면 그 불신이 커지기 마련입니다 세상의 모든 롱디 커플들 화이팅입니다